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의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예방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9일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실을 방문하고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짧은 시간에 발전하고 정신적인 문화를 지키는데 한국 기독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교계가 진행하는 캠페인과 돌봄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NCCK를 방문한 한비대위원장은 NCCK 김종생 총무와 인사를 나누며 100년의 역사를 유지해온 NCCK의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금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교총을 예방한 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도 이날 NCCK 김종생 총무를 예방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사회민주화에 많은 역할을 하며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준 NCCK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噴 수사